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오래간만에 월요일날 오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무슨 일이냐면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가 페드에서 내년말 금리 올려야 된다 일부 의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페드에서는 테이퍼링이 11월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2021년 원래 2020년 6월부터 국채의 800억 달러와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인 MBS 이것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8월 달에 일단 고용지수를 보고 결정을 해서 늦어도 11월 달 정도면 테이퍼링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가서 내년 11월에 1년 동안에서 멈추고요 내년 11월이 지나서 금리를 내년말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일부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내년이 끝나고 후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수를 급격히 만약에 시장을 급격하게 무슨 위험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세의 반응을 보이면서 열흘 동안 지수를 떨어뜨렸죠 열흘 동안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또 하나 둘 셋 지금 네 번 정도 올라갔나요? 음봉을 빼고 나서 네 번 정도 지금 오늘도 10%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테이퍼링은 사실은 그렇게 시장을 갖다 붕괴시킬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데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것이 시장을 붕괴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최소한도 3% 넘어가고 5%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으로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시장을 붕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심리가 약세 마인드로 가서 그것을 전부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약구만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너무 그래서 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철강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건설류와 철강주가 오늘은 강한 순환배로 특히 철강주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조정을 봤다가 연일 지금 하나 둘 셋 네번 정도 올라왔나요 그래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건설 역시도 지금 동국제강 말고도 지금 종목들이 대안재강도 올라갔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겠죠 대장이니까 포스코가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반등을 했어요 이미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뭐 당장 시장을 갖다 붕괴시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주식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오늘 오래간만에 또 건설주도에 방송에 가서 출연했던 것이 코롱글로벌입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죠 떨어졌다가 아무 이상이 없이 또 60중에서 올라타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한 번씩 종목은 한 번씩 이렇게 그쵸 지난번에 지수 조정할 때 조정만큼 다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세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낼 것이냐 그쵸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면 또 오늘 또 건설주의 역시 코롱글로벌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현대건설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쵸 지난번에 그 나쁜 그쵸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쁜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머간스탠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퍼부으면서 열국 테이퍼링까지 합쳐가지고 지수를 내려뜨리고 그 다음에 사흘만에 다시 삼성전자가 사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네들 뭐 다 더 수익을 챙겼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못 가고 있는 상황에 벌어져 있죠 저는 뭐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저는 끊임없이 그러면서요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 마이크로 아 멋지죠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 이런 걸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건데 이런 걸 사볼 수 있는 힘은 없고 자꾸만 삼성전자의 몸매소 지금 575만 명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니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거의 4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지금 상당히 그저 수익을 못 내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철강주하고 건설주가 좀 강한 상승을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신원종합계열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이제 전기 본격적으로 되니까 이게 좀 강하게 상한가를 갖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에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진안시의 신도시 세종시도는 물론 택지를 보급하지만 이것이 수도권의 신규 공공택지 위치가 고향 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광명시흥, 남양주왕석, 그 다음에 하남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신도시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들이 어쨌든 아파트 공급을 해서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나 조정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건설주가 오늘은 강하게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것만 나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상당히 강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멘트가 나가는 거죠 안일 시멘트가 상당히 신고가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주가 가는 방향 건설주가 주도주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상당히 좋은데 그런 걸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사갖고 그 다음에 하나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G폴드3하고 G플립3가 상당히 수혜로다가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알려줬듯이 그것이 나가는 것이 역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것을 참 볼 수 있는 눈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보다 보니까 수익 가는 것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열심히 그래서 이게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거와 무료방송에 있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우리 유료원이 그죠? 어떤 종목이었더라? 이상한 종목을 사서 손실을 그냥 너무 크게 가져가고 짤르지도 못하는 것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추럴 엔도텍 이런 것을 써서 40 손실 나가지고 지금 물려서 그래서 몇백만원, 오백만원 정도 날아간다고 또 상악가 나간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지금은 종기대에서 팔지도 못하고 제가 그죠? 400만원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뉴로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을 분석해보면 이게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영업이 적자에다가 유보를 까먹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장도 못하는 기업을 샀다가 이게 정지돼가지고 이러지 또 해결이 안되니까 돈을 전부 다 물려버려서 해결이 안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죠? 숫자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는 없어요 지표를 활용해서 폰더마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간의 심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고 기본적 분석을 하면 내가 아까 뉴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내추럴 엔노타 이런 부실 종목에 대해서 위험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든지 정지될 수 있는 부실 기업에 대한 위험을 없애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그 다음에 거래량과 추세와 이평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이런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죠? 주가의 매수,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해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인간의 심리가 있으니까 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매수 타임으로 적절한 매수 타임으로다가 추세를 따라서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이 기업이 망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요?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이 기업이 부실해서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 지표에 나타나지 이 기술적 분석에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장점이 상대방의 심리를 그죠?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벼라 퓨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퓨전을 해야 되죠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안 보고 이거 이거 안 보고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내가 부실 기업을 사서 상장 폐지의 위험생이 생기는 거고 좋은 종목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같이 해보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고 펀더멘터리 기업의 영업이익이 커지고 미래 영업이익도 커질 기업을 매수해서 언제 지표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수해놨다면 그것을 엉덩이로 버티는 뭐죠?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 좋은 수익을 가져오고 그것이 부자되는 기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쪽만 가지면 날개가 두 개 가서 날아갈 새가 날개 한 쪽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적 지표와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해서 올바른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죠? 심리적으로 마음 사업을 벌리면 그것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면 또 여기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 역시도 기본적 분석을 안 해서 기업이 망했었다 차트 분석하니까 부실 종목을 가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반드시 공부한 이후에 두 가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해서 투자를 적절히 비벼버리면 여러분이 투자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멀리 가서 엉덩이로 뻗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의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아 급등상학가 그런 대부분의 부실 종목들이 급등상학가를 잘 줍니다 그런 거 따라가느니 급등상학가 하면 급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꾸준히 꾸준히 서서히 가는 종목이 여러 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그것이 여러분이 부자된다는 걸 가져가면 결국은 투자로 인해서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비빔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